여기 어린이들을 진짜 강하게 키우면 똑똑한 환경에서 스스로 일어나려면 스스로 할 수 있게 스스로 다 알려주고 안전 요원들도 가면서 확인해 주고 도와주고 저 꼬마 형제는 꼬마 형제는 또 성이 동생이 밝혀주고 이게 진정한 놀이네 진정한 놀이 게임에 빠져있는 것보다 이런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멋집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